네 이번 시간에는 삼바의 기본적인 스텝을 배워볼건데요 내추럴 베이직과 사이드 베이직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거 없이 내추럴 베이직은 앞 뒤로 이동하는거구요 사이드 베이직은 양옆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스텝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른발부터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사이드 1, 2, 3, 4, 5, 6, 7, 8 발은 쉽죠? 발 동작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숫자 카운트에는 down을 하셔야 되구요 up 카운트에는 up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up, down을 지키면서 동작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어떠셨나요? 다운, 업, 카운트에 맞추니 뭔가 조금 어색하시죠?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앞전에 배웠던 바운스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스텝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음악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adi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